빛과 빗물이 어우러지는 토양 속에서 농업인의 땀과 정성을 국민의 식탁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는 국민과 농업인의 연결고리 우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입니다 우리는 농업인의 연결고리 우리는 같이 합니다 1949년 대한민국 농업의 성장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농업인을 위해 달려온 수많은 시간을 우린 같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국내외 환경 변화와 높아지는 소비자의 요구에 발걸음을 맞춰 새로운 업무를 꾸준히 도입하여 국민의 동반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갑니다 건강한 농산물을 기르는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정직하게 자란 농산물을 찾는 국민에게는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린 앞서갑니다 공익직불제의 효율적 운영으로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전국의 모든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고 분석하여 한 발 빠른 농정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이력 관리, 양곡 표시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는 한 발 더 앞선 발걸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꼼꼼합니다 정직하게 생산한 농산물을 국민들의 식탁까지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린 꼼꼼합니다 최첨단 분석장비와 기술을 통해 농약, 미생물, 중금속에 오염된 농산물은 생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원산지 유전자 분석과 LMO 판별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친환경, GAP 등 국가인증을 받은 건강한 농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하여 국민에게 가장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의 소중함을 알기에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알기에 우리는 국민과 농업인 곁에서 항상 같이 하며 한걸음 앞서 왔고 한결같이 꼼꼼하였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시작을 위해 변함없이 지속될 농업인과 소비자의 연결고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변함없이 지속될 농업인과 소비자의 연결고리가 지속될 농업인과 소비자의 연결고리가 지속될 농업인과 소비자의 연결고리가 변함없이 지속될 농업인과 소비자의 연결고리가